2번 타자 민니 씨 앉아계십니다. 앞에서 우리 소연 씨가 쿨하게 성공을 한 게 다 나왔는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잘했어요. 가볍게 첫 번째 조금 해볼까요? 네. 아 원, 아 투! 아 원, 투, 쓰리, 포! 아이돌 크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미니 미니 스몰렛 미니 스몰렛 아이들 미니 스몰렛 아이들 요리 미니? 스몰렛 아이들? 요리? 미니! 하.. 아 빨리 했네. 빨리 해. 하나 빨리. 하나 지금 끝났어요. 어렵네 이거. 네 하면 돼. 네. 뭐야 잠깐만. 맞아 헷갈려. 미니 한이네. 맞아 하다가 뭐야? 이렇게 돼.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주연하실까요? 아니요 저기요. 미니 스몰렛. 미니 스몰렛 아이들. 미니 스몰렛 아이들. 미니 스몰렛 아이들. 미니 스몰렛 아이들. 요리? 미니 스몰렛. 미니 아이들. 아.. 미니 스몰렛. 미니 스몰렛 아이들. 아니요.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마지막 미니의 두 번째 도전. 아 원, 아 투. 아 원, 투, 세, 포! 重ination. 아 원, 나의 라이야기 다 mü opening day. menos, 미니 스몰렛이. 미니 스몰렛아 도 pun. 미니 스몰렛 아이들. 미니 스몰렛 아이들 요리. 미니 스몰렛 아이들 요리. 미니 무쌍 미니 스블렛 아이들 요리 무쌍 목소리 미니 스블렛 아이들 요리 무쌍 목소리 음원 1등 미니 스블렛 아이들 요리 무쌍 목소리 음원 1등 우스대 우스대 surely upgrade 무기 이겼어 이目前 정답은 10초 구기씨 나 못할 거 같아? 너 이겼어? 너 이겼어?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이렇게요? 아직 송영을 안 받으셨어요 아 맞네 근데 저는 사실 우기 이기면 됐어요 아니요 받아봐야겠습니다 우와 송영수 마지막 전자 네 이현아 사실 내가 봤을 때 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받았으면 좋겠어 너! 왜냐면 미안해 안 받았으면 또 제 거 뺏었을 거 같아 내가 언제 받아 그럴 것 같아 안 뺏으면 좋겠다 화이팅 아이들의 마지막 도전 이현 씨 아 너무 틀릴 것 같아 그냥 이 정도 제일 많이 했잖아 마자마자 더 헷갈려 저기서 있는 게 두 분이 다 두 번째 시도에 송영수 송영수 네 세 번째도 되잖아 맞아 지금 그치 맞아 지금 연습해요 아니면 그냥 해야 돼? 한 번 해봐도 돼요? 아이돌을 수행하는 데 자기 손을 해야지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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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이 뭘 보고 있는 거야? 나 괜찮은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볍게 첫 번째도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원 아 투 아 원 투 드리 포 아이돌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리언 리언 스물렛 아이들 아니 나 진짜 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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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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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을 것 같아 순서의 벽을 넘기고 이런 사람이 있죠? 엄청 많지 있을 것 같아 리언의 두 번째 도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 아 투 아 원 아 투 세이 포 끈들어요 저 진짜 집중해야 되는데 연습 한 번 더 해야 돼요? 저 진짜 너무 하고 싶어요 저 원 투 세이 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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